나한테 소실만 하나 주셨었다. 염치 불구하고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두바이 왕자처럼 호가 지켜줄게. 제가 잘할게요. 너도 자다가 들려나가는 수가 있어.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져. 어차피 죽을 건데. 캐리한테 일만의 미안함도 없어? 아니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어머니한테 허락받기 전까지 안 돼요. 우린 부부예요. 내가 오늘 얼마나 기다렸는데. 네가 이렇게 계속 우리 유라 구박하면 결국 혜준인 유라를 선택할 거야. 혜준이랑 살게 하고 싶으면 방법이 있긴 있어. 죽는 것도 나한테 허락받아야 돼? 이젠 아줌만 해버려둬.